자 제목부터 검사합니다. 지역적 분석과 도시와 경제 유로 자료 일부 공개입니다.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또 유로로 하시는 분들 있다 보니까 대신 일부 지역을 제가 과감하게 오픈을 해드리는 것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망설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 시간과 돈은 단비례한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속도 빠른 것들은 당연히 비싸겠죠, 가격이. 대신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속도가 당장 빠르지 않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적평가 되었거나 아직은 기대에 목매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적게 돈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당연히 작은 돈,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게 낫는데 먼저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어떤 거냐면 구역 지정 전후 단계를 한번 측정, 분석을 해보고요. 어떤 지역을 본다면.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전후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업 시행 인과 이후의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지정 전후 단계 같은 경우는 구역이 지정된다 또는 예정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상당히 10년 이상 걸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은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향후에 상당히 입주권까지 확실히 받아가지고 적은 돈으로 투자를 알짜밀게 투자하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결국은 투자를 잘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효율적 하신 분들은 이 구역 지정 전후 단계에 투자하신 분들이 향후에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요즘 모아주택이나 신속통합계 보면 구역을 그림을 그리고 또는 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다시 추진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구역 지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좀 적어요. 외부에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 가능한 게 있고요. 두 번째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전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난 이후에는 당연히 같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기대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급등을 합니다. 또한 매물이 많이 잠기기 때문에 기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상업 시행 인가 이후에 같은 경우는 일반 분야가 신축 시세 대비를 했을 때 관리 처분 그다음에 인가 장애 요인을 확인을 해보고 조합 원치 양도가 되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우리 2023년도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어떤 기조로 움직이는지 그걸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제 의미대로 말씀드리면 어렵겠죠. 고민 개발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역세권 위주로 또 그런 지역들 개발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떤 거냐면 이 법령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법이라고 불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정비법을 들어가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면요. 2조를 보면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가나다가 보일 겁니다. 가나다 정에서 첫 번째가 주거지형이 있어요. 주거지형이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고 나가 중심지형입니다. 상업지형이나 공업지형 등 토지 효율적 이용과 도심 및 부동심의 도시 회복이 필요한 지구가 있고 세 번째가 고밀 복합형 주요 역세권 그런 간선도로 교차치 이게 어떻게 보면 고밀 복합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미 도시재정비법에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앞장에 다루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 고밀 개발을 풀어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서울 지도를 한번 좀 보고 앞으로의 유망지역까지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을 볼게요. 서울을 보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성수동은 좋다고 제가 투자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고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나 여의도, 강남 일대 또는 도심권 일대 같은 경우는 이미 금액이 비싸죠. 그럼 반대로 말하는 게 뭐냐면 중공업지역이 제가 지난번 이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가 이제는 중공업지역 내에도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교차해서 허용을 해주겠다. 이게 지금 1월 5일 날 나왔던 정책 발표에 맞춰서 중공업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게 괜찮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아파트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공장에 있었던 부지는 안 되고 오피스텔로 넣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영도포 같은 경우도 다 다양했는데 이 중공업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가면 좀 진부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유로로 몇 군데 지역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오픈을 좀 해드리려 합니다. 이거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어느 정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지역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서울 서남부 쪽하고 경기도 바로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경기도 부천 지역을 같이 좀 묶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인천항이 과거에 우리가 보면 인천항이 수출 많이 했죠. 부산항이 밑에 있다고 하면 수도권은 인천항으로 많이 수출을 많이 했고 물론 지금은 평택항이라는 항이 크게 있지만 과거에는 인천 쪽으로 공장들이 많았죠. 그래서 수출산업단지도 보면 1차, 2차, 3차는 서울에 자리 잡고 있고요. 4차, 5차는 인천이나 이쪽 라인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공장 지역들이 60년대, 70년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식산업센터들에 많이 들어와 있고 구로, 디지털화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런데 부천이라는 지역을 딱 보면 지금도 지식산업센터에 짓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입지에 대비했을 때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지역을 볼게요. 7호선을 보면 춘의역이 있죠. 춘의역이 있는데 7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접근할 수 있죠. 7호선 같은 경우가 춘의역 오른쪽 보면 다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와 말하면 뭐냐면 다른 역들을 보면 지금 보면 왼쪽 라인, 서쪽 라인에 보면 신중동역이나 부천시청역, 상동역 같은 경우는 다 핑크색이죠. 상업지역이 둘러싸여 있어요. 역 근처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철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상업지역이 둘러싸여 있어서 주상복합으로 45층 정도에서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현재도 지금 입주도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 7호선 라인에 춘의역과 부천종합운동장, 까치흘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까치흘역이나 부천종합운동장은 녹취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일종 주거나 그렇게 개발한 것도 있고 또는 부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개발을 따로 하진 않고 운동장이 있고 놀이동산 같은 게 조그맣게 있긴 한데 춘의역 같은 경우는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왼쪽에는 보면 업무 시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앞으로 대장지구가 바로 붙여져 있죠. 북쪽 대장지구, 대장신도시가 바로 자리 잡고 있고 남쪽으로 가도 또 기존 원도심이 있는데 이 중공업 쪽을 좀 보면요. 그동안 공장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지역들인데 이제는 공장 용도여도 주거나 업무 시설로 교차가 허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춘의역 오른쪽 라인들을 한번 눈여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무조건 제가 초고로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춘의역 바로 다음 정거장을 보면요.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춘의역과 부천종합운동장 가운데가 준공업지역이 지금 공업지역 잡고 있는데 이 부천종합운동장이 GTX 비노선과 디도선이 들어오는 역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7호선이 정차를 하지만 소사원신선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포공항에서 고향, 대구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지금 이미 철도망은 다 끝났고 지금 차량은 시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개통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김포공항까지 빠르게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왼쪽 대장신도시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GTX하고 대장신도시가 근처에 있는 춘의역 일대 어떻게 보면 알차 백기당인데 공업지역이에요. 현재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많은 인구하고 유동인구도 있겠지만 상당한 그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교통망이 이미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핵심 포인트로 이 춘의역 오른쪽에 공업지역이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1월 5일 날 발표가 안 나왔다고 하면 제가 춘의역을 추천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공업지역인데 제가 거기 추천해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부처종합운동장 인근 지역은 시유지 땅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춘의역 오른쪽의 중공업지역은 눈형을 보신다고 하면 물론 지금도 지지사는 혜택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조그맣게 공장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눈형을 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 GTX A노선 들어온다고 하고 또 B노선 또는 C노선 들어왔을 때 인근 지역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부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해봤자 가로 가깝기는 없고 물론 원종리나 또는 더 멀리 고강릉이 있을 거고 왼쪽으로 가도 아래쪽으로 가면 소사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GTX B노선, D노선이라면 상당히 같이 있지만 이미 시유지 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라는 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춘역 오른쪽 중공업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특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특정 지역들도 있긴 한데 다 오픈드리기는 어렵고 예시로 이런 중공업지역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 봤을 때 그렇다고 무조건 중공업지역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미 지금처럼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 있고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반드시 이런 교차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녀야 하겠지만 이런 걸 또 눈여겨보신다면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선도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 재판 이슈로 또 재미있는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